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법의 눈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그림 한 장으로 진실을 들여다본다 사건 살롱 김태현의 정치쇼 3부 사건 살롱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왜 인사를 안 해요 안녕하세요 양재현 변호사입니다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다 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재현 변호사 친구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재현 변호사의 첫 반 김태현이요 저는 양변 백변이에요 시작부터 어수원하네요 왜 그러세요 오늘 첫 번째 사건에 뒷얘기를 좀 하다가 마지막 코너라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몸이 살아서 그렇구나 어떻게 알았을까 진행자로서의 업무상 배신입니다 그래요 업무상 배임입니까 오늘 첫 주제는요 제가 이거 할 줄 그저께부터 알고 있었어요 워낙 또 김호중씨가 잘하면 다음주 금요일날도 할 수도 있어요 뭐가 계속 나올 수도 있다 계속 나와요 지금 아니 보니까 항상 요새 그렇듯이 유명인의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 이제 언론들의 단독 보도가 시작이 되고 대한민국에 cctv 없는 곳이 없으니까 다 나와요 행적이 다 나오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이 트로트 가수 야 유명한 스타 중에 스타입니다 네 이게 미스터 초스타죠 초스타 김호중씨 사건인데 일단 백변이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 사안이 지금 뭐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가보죠 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9일 밤 11시 한 40분쯤 압구정동한 도로에서 이제 택시와 충돌한 뒤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일단 처음엔 도로교통법상 소위 말해서 물건을 손상시키고 도망간 거 사고 미조 취재로 입건이 됐는데 지금 죄명도 바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 먼저 사고 당시 영상 같이 한번 좀 보시죠 네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cctv 영상인데요 보시면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던 흰색 고급 suv가 반대 차선에 그냥 서있던 저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근데 뭐 들이받던 쪽 바퀴가 번쩍 들릴 정도의 충격이었는데 안 내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소속사 매니저가 제가 사고 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차 소유주가 김호중씨예요 되게 이상해 경찰이 추공을 하니까 김호중씨가 자신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김호중씨가 음주를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운전자 받기를 시도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문제는 김호중씨한테 경찰에 출석을 계속 요구하는데 응하지 않다가 사고 17시간이 지나서 출석하고 음주 측정을 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의 기본 골격입니다 일단은 매니저가 그냥 간 것도 아니고 김호중씨의 당시 입도로서 받고 있고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민국 CCTV가 없는 곳이 없어요 이거를 좀 감안했겠죠 그리고 조사를 받다가 17시간 지나서 만약에 음주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술이 깼을 시간인 거잖아요 완벽하게 몸에 남아있지 않을 만한 시간이 흘러서 온 것이었죠 김호중씨가 제가 있어요라고 자꾸 이 사건이 계속 속보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그 일이 알려지고 다음 날에는 소속사에서 당사 소속 아티스트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음주 사실이 없다라고 음주 측정에서 안 나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음주 검증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인가요? 뭐 몇 주 전에 알려진 게 유흥주점에는 갔다라는 건 또 다른 CCTV에 찍힌 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유흥주점에 갔다라는 것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소속사에서 또 해명을 한 게 유흥주점에 가긴 맞는데 함께 있던 일행들에게 인사하려고 들린 거였지 콘서트 준비 때문에 술은 절대로 마시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보면요 사실 아까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그 사고가 단순히 운중 부주의로 낼 수 있는 사고라고 보기에는 왜냐하면 중앙선을 넘어갔잖아요 넘어서 서 있는 택시를 들이받아요 어쨌든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누가 운전했는지 당시에 운전자가 술을 먹었는지 같은 거 블랙박스 보면 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사고 나오면 블랙박스부터 확보하잖아 메모리 카드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다른 매니저가 지금 자수한 매니저 말고 다른 매니저가 소속사 측에서는 그 본인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걸 파괴, 파손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아티스트를 위해서 우리가 감출 게 있어야 파손을 하죠 근데 뭘 감출 것도 없는데 가서 그거부터 없애요 자 일단 알겠어요 이거 백변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 대표가 얼마 전, 어저께 뭐 그거 보도전한 것 같은데 내가 다 지휘해서 이렇게 했다 사실 지금 이광득 대표, 소속사 대표하고 김호중 씨하고 인척관계입니다 그래요? 네, 여기는 다 그래요 매니저도 지금 또 인척관계고 다 그렇습니다 그럼 김호중 씨 1인 기획사인가요? 거의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이광득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도 술을, 자기 술을 마시고 있었고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매니저들도 다른 데서 각각 술을 먹고 있었는데 김호중 씨 사고 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깜짝 놀라서 매니저들한테 전화를 하고 한 명 출동하는 애한테 옷도 바꿔 입고 가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다른 한 명한테 차에 가보라고 얘기했대 근데 자기가 그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 김호중은 아무 잘못 없고 내가 다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대로 하면 이 사람 죄명이 뭐예요? 범인도피 교사죄가 되는 거죠 이 매니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음주운전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옆자리에 있는 사람 내지는 그 자리를 피한 다음에 집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나 지금 두 번째니까 이를 술 많이 마셨으니까 좀 당신이 운전한 걸로 해달라라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특히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꾸 사과사과 뉴스에 나오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걸 해준 사람은 내가 대신했다라고 한 사람은 범인도피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부탁한 사람은 범인도피 교사죄가 되는 거거든요 3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자 그런데 백변 요거 하나 보시자고요 김호중 씨가 차 사고 내고 어디로 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김호중 씨 아까 본 화면에 운전한 건 김호중 씨 맞아요 그거는 소속사도 그렇고 전혀 부인하지 않는데 사고를 내고 한참 한 200m 정도 아까 차 가잖아요 그냥 계속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전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일단 소속사에서는 사고를 내고 당황해서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러는데 공황장애 있어 보이지 않죠 굉장히 평온하게 전화를 하면서 걷는 모습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소속사에서는 이거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너무 당황하고 나 유명 가수인데 콘서트도 앞두고 있고 순간 공황상태에 와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가버렸다 그래서 매니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김호중 씨가 그런데 그러고 보통 어디로 가나요? 집으로 가든 집으로 가죠 그런데 또 구리 쪽에 있는 호텔로 갔어요? 매니저랑 같이? 혼자요? 아니요 혼자요 혼자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보통 경찰에 출석하라고 하다가 안 나오면 보통 집으로 찾아가잖아요 호텔에 가 있으면 잘 모르잖아 처음에는 이거 우리가 CCTV를 다 보니까 알지 그러면 어떻게든 경찰을 최대한 긴 시간 동안 피하기 위해 제3의 장소로 이동한 것이 아닌가 라고 충분히 의심을 해볼 만한 거죠 그럼 이 전화는 누구랑 했는지 모르죠 이것도 매니저랑 했다고 했어요 사고 난 사실을 알렸다 그렇게 이제 첫날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막 헷갈리는 게 소수사 대표가 자기가 또 매니저한테 지시했다고 하니까 일단 그 내용 같은 건 통화 내역 같은 걸 정확하게 뽑아보면 알겠죠 그러면 이제 구리 쪽에 있는 호텔로 이동해서 하루 잔 것도 혹시 경찰이 연락하는 거 피하기 위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거 좀 이상한 거가 이거는 지금 아예 다음에 나오긴 나오는 것 같은데 음주요? 네 그러니까 김보중 씨 그러면 이게 운전한 건 맞는데 음주운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 부주의라는 거예요? 지금은 단순 부주의로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유흥주점에 들른 건 맞다라고 소수사 측에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술잔을 든 거는 입술에는 가져다 댔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건배 말하고 마시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건배는 하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김태민호 술 안 좋아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많이 하죠 그거 많이 하잖아요 김태현 변호사는 실제로 많이 해요 우리가 이거 다 알아요 백병은 안 해요 그냥 마셔요 저는 마시죠 아까운 술을 왜 건배 말하고 안 마셔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던 CCTV가 너무 많아요 있죠 유흥주점 앞에서 볼까요? CCTV 찍힌 게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CCTV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앞에 남성 여럿이 가게 밖을 나서고 있죠 거기 밝은 머리색의 특이한 문의 상의가 김호중 씨예요 여기 노란 원 안에 근데 뭔가 좀 걸음걸이가 모르겠어요 그냥 볼 수도 있고 휘청거리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주관적이니까 빼고 대리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검은색 승용차에 조수석에 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등 배움을 받고 가게를 떠나죠 이게 가수 김호중 씨 명의 고급 승용차인데 지난 9일에 유흥주점 대리기사가 김 씨를 집까지 태워주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50분 뒤에 김 씨가 자택에서 문제의 흰색 SUV를 직접 몰고 다시 어딘가로 가다가 사고하는 겁니다 집에 들려서 들렸다가 다시 나온 거예요 차를 바꿔서 갔다 그러면 이 CCTV를 보면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고 본인이 안 하고 집으로 갈 때는 그리고 약간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니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보는 거고 그렇게 일단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 안 그러면 대리기사를 근데 이제 김호중 씨 측에서 뭐라 그러냐 가끔 이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뭐 진짜 돈을 많으신 분들은 가끔 이렇게도 하던데 술은 안 먹었는데 피곤해서 아 내가 술은 안 먹었는데 운전하기도 피곤한데 해서 그래서 저기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대리기사 서비스를 이용한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음주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 휘청이다 등 주관적 표현을 사용한 이 방송사에 유감을 표한다 제가 그래서 얘기하다가 중간에 그랬잖아요 휘청이라고 보는 건 뭐 아닐 수도 있고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쪽에서 이제 손사 측에서 그건 당신 보기에 그러해 보이는 거지 실제 휘청인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면은 술을 마셨는데 피곤해서 대리기사를 할 거예요 술을 안 마셨는데 아 죄송합니다 술을 안 마셨는데 그러면 공연도 며칠 앞두고 있는데 집에서 쉬지 왜 나왔대 또 차 바꿔가지고 아까 그건 모르죠 관계자들에게 행사 관계자들이 있으니까 인사 차원에서 피곤을 무릅쓰고 나왔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본인 운전하고 김호중 씨가 집에 들어갔다가 아까 사고 내던 그 장면에 그 차를 몰고 나와서 향하던 곳도 술집이었습니다 피곤했다면서요 거기도 인사만 하러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예인의 삶은 힘든 거구나 피곤해도 인사하러 가야 되니까 지금 어쨌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저는 맨 처음에 저 영상 보기 전에 아 사고는 그냥 그렇게 크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차가 이렇게 바퀴가 들릴 정도로 꽝 박았잖아요 택시기사가 있었어요 택시기사가 다쳤답니까?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죄명을 변경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사실관계 얘기는 다 한 거죠 영상도 다 보고 다른 거 없죠 다른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오늘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럼 이 상태에서 그거 보시자고 경찰이 이걸 어떻게 앞으로 수사하고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그 상대 피해 차량에 택시기사분이 다쳤다라고 하면 이건 업무상 과실치상이 되고 또 중앙선 침범이라서 면책사회도 안 되거든요 음주가 안 밝혀지더라도 설령 도주치상이죠 도주치상 이거는 그러면서 이거를 도주치상으로 뺑소니 흔히 말하는 말로 이렇게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되는 겁니다 바뀌어지면 이게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범인 도피를 아까 시켰던 게 소속사 대표가 아니라 김원중 씨 본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범인 도피 교사까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음주 여부를 밝히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거 그런데 지금 뭐 근데 지금 뭐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김원중 씨가 저 술 마셨어요라고 해도 음주운전은 처벌 못합니다 그거는 뭐 예전에 크림빵뺑소니 사건부터 다 아실 거예요 일단 음주는 수치가 안 나오면 아무리 내가 술을 마셨다고 자백을 해도 음주운전자가 되지 않는데 다만 그게 확인이 되면 이제 만약에 도주치상으로 기소가 된다면 양형에 반영이 되죠 술 마신 게 명확하다면 그럼 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경찰은 그 전날 뭐 술을 마셨는지 여부 관련해서 아마 유흥주점이나 거기 동석했던 사람들이나 이제 조사를 할 텐데 요 대리기사 아저씨도 진술을 받으려고 하겠네요 당연히 받겠죠 술 냄새 났어요 뭐 이런 거 뭐 그 호텔에 cctv 같은 것도 볼 수도 있고 해당했던 그리고 유흥업소 입고 cctv 볼 거고 거기 동석했던 사람들 종업원들 진술을 받을 거고 예전에 이창명 씨도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죄가 나오긴 했는데 당시에는 뭐 술병 들어가는 것까지 캐카고 그랬었잖아요 술병 개수까지 체크했었죠 그럼에도 안 마셨다고 했었고 이창명 씨 결국 무죄가 나왔고 그렇지만 이게 우주가 밝혀지면 기소를 못하더라도 양형에 굉장히 불리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자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해왔던 얘기들이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완벽하게 본인은 잘못이 없다라는 쪽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아닌 걸로 밝혀지면 그만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판결문에 전형적으로 하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일단 지금 보니까 사고 차량에 탔던 택시기사분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을 알려졌다 이게 이제 분도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영상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그게 정면에서 들이받친 거라서 그리고 상대 차량 택시도 SUV이긴 한데 이쪽 차가 워낙 커요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되면 특가 도주 뺑소니는 도주치상 이거는 확정 확정이죠 죄명 음주는 X 모르고 아니고 그러나 양형사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운전사 맞고치기 한 거 범인 도피 교사 블랙박스 카드 뺀 거 메모리 카드 뺀 거 이거 범인 도피 교사 그 다음에 증거인멸도 만약에 반열했으면 교사가 될 수 있죠 본인 증거가 아니라 본인이 아니라 제3자를 시켜서 만약에 한 거라면 그거는 이제 수사에 따라 밝혀져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소속사 대표가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김호중 씨는 아니고 소속사 대표가 그런데 이제 그게 김호중 씨도 소속사 대표한테 뭔가 이 상황을 얘기하고 만약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상호 교감이 있어서 충분히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한 거 아니에요 그럼 공범이 될 수 있죠 저는 그거는 공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그걸 몰랐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 가정입니다 사실은 지금 매니저가 저희 출동한 걸 몰랐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메모리 칩 뺀 거 몰랐다 치고 그거 알았겠죠 그거는 내 옷 줬잖아 또 네 본인 옷을 벗어졌으면 그냥 옷을 입어서 준 게 아니잖아요 출동한다고 최소한 걸 알고 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김호중 씨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경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 제일 궁금한 게 워낙 슈퍼스타고 그런데 여론의 관심은 뜨겁고 그런데 cc팀에 나와 있고 처음에 죄질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 피해자가 얼마나 단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운전사 바꿔치기 이런 게 죄질은 좋은 거 아니에요 최악이죠 그리고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나와서 범행을 은폐한 것처럼 범행을 은폐했다고 소속사 대표가 얘기했어요 그럼 앞으로 경찰 어떻게 합니까 명장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요 저는 일을 만약에 진짜 문제가 없는 데도 있으면 억울하겠지만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으면 일을 너무 키웠어요 너무 키웠어요 소속사에서 소속사에서 김호중 씨도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다가 김호중 씨가 공연을 사고 내고 다음 다음 날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공연이 많아요 그렇겠지 잡혀있는 게 계속 하겠대요 그런데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예요 심지어 어떤 kbs와 같이 하는 굉장히 큰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해외에서 소프라나 아이다 카리플라나 라리사 마르티네스 이런 분들까지 와서 뉴욕필 네덜란드의 로열 콘셉트 해바 오케스트라 형학당 베를린필 다 날라와서 kbs 교형학당과 공연을 하는데 kbs 측에서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이거 바꿔라 이거 안 된다 그런데 할 건데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 할 거면 kbs 우리 저거 빼라고 주관사를 빼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론이 좋을 수가 없죠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도 계속 나는 또 다 할 건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여론도 안 좋죠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죠 제가 강남경찰서장이나 수사팀장이라면 저는 영장 저도 영장 칠다 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발부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뭐 봐야 알겠지만 경찰은 영장 칠 거고 검찰에서도 허가하고 영장을 청구를 할 거예요 아마 다만 영장이 발부됐지 그거는 뭐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맞죠 라고 정리하고 살롱디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변 다른 사건도 해야 되지만 우리에겐 그것보다 중요한 건 살롱디지라는 거예요 그럼요 살롱디지 양변 오늘 그림은요 김호중 씨 사건 만 오늘 다뤘군요 김호중 씨 사건 관련이고요 클래식 음악 김호중 씨도 원래 이제 성악을 정보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음악에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도 다 아는 바이올린스트 이름이 있죠 파가니니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근데요 파가니니는 사실 19세기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음악을 들어본 사람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본 적도 없습니다 녹음된 것도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눈을 땡그랗게 뜨고 그랬어요 1800년대 사망인데 어떻게 녹음되기 위해서 이 사람 직접 연주하는 거? 아니 그렇지 파가니니가 작곡한 건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지면 쇼핑 피아노 치는 거 들어본 사람이나봐? 그 사람은 작곡가로서 더 유명했죠 근데 파가니니는 워낙에 연주자로서 유명했기 때문에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했기 때문에 근데 이 파가니니에게는 항상 붙는 게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그런 좋지 않은 별명이 따라다녀요 당대에도 다녔을 수 없고요 왜 그러냐면 이 파가니니는 이 파가니니는 지금 그림이 그래서 나온 그림인데요 이 그림 자체는 에드워드 호쿤이라고 폴란드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20세기 들어서 그린 그림이고 뭔가 침실에 한 사내 창백해 보이는 한 사내가 누워있고요 그 위에 누가 봐도 저건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죠 벌거스 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악마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가니니가 워낙에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악마로부터 배운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살아있을 때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악마의 재능 악마의 재능 그런 것이 있었고요 실제로 근데 파가니니가 생전에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긴 했었어요 10대 때부터 도박과 음주에 빠져있었고 그 다음에 여성 편력이 굉장히 난리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그 여성 편력 때문에 심지어 감옥에 갇혔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어떤 그런 좀 좋지 않은 생활을 하다가 결국엔 이제 성병도 얻었었고 성병을 치료하느라고 또 마약에도 손을 대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겹치면서 50대에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또 그 과정에서 카톨릭 신자였는데 종부 성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매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땅에 묻히기까지 30년이 넘게 걸렸던 그런 어떤 기구하담 기구하고 그런 사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지금은 들어본 적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이 그림의 화가 조체도 들은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증언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뛰어난 연주가였길래 지금도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결국 이 파가니니가 보여줬던 거는 음악의 본질에 가장 충실했던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파가니니는 오히려 이거를 그냥 지금으로 치면 노이즈 마케팅처럼 그냥 떳떳하게 공개를 했었어요 나 그런 사람이야 하지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못했던 게 어렸을 때 거의 아동학대에 가까울 만큼 매맞아가면서 아버지한테 배웠었고 그 배웠던 걸 또 천재성까지 더해지면서 성인이 됐어도 그 도박하고 술 마시고 음주하는 그 여자 밝히는 그런 과정에서도 음악에는 정말 충실했거든요 그게 오늘까지도 파가니니지를 역사적으로 남게 만든 아티스트로 기어가게 만든 건데 모르겠습니다 김호중 씨가 보여주고 있는 게 어찌면 정말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의 김호중의 모습은 그런 선배 아티스트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달라 보여서 본질을 오히려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찾아온 그림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4015님 금요일이 좋은 이유는 치맥 이 아니고 딸로드지 해피아님 금요일 낭만의 시간 이라고 문자로 주셨어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양변 백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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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ída